충청북도의 법인 취소 결정으로 청주병원이 문을 닫았는데요. 지역의 한 기업이 청주병원에 임야 2천여 평을 무상 기부하겠다고 밝혀 청주병원 법인 유지 가능성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입니다. 청주역 부근에 있는 임야입니다. 지역의 한 기업이 소유 임야 가운데 2천 평을 청주병원에 무상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43년 넘게 병원을 유지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기여한 부분이 커 이전할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새 청주시 청사 부지 편입으로 청주시와 이전 갈등을 겪고 최근 충청북도의 법인 취소 결정으로 사실상 문을 닫았던 청주병원은 반기고 있습니다. 이번 무상 기부가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병원을 되살릴 수 있는 희망의 불씨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모습입니다. 이와 함께 시와 충청북도에는 시 노인전문병원 운영에 따른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법인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등 재심의를 요청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해주시지 않았던 부분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리죠. 도에서도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면 법인 유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지만 해당 부지가 대부분 보전 녹지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필요하고 병원 이전 비용 확보 등에 문제가 남아있어 청주병원 법인 회생을 속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 KBS 뉴스 이종훈입니다.